만두 만두는 이따와 줄게 맛있어요? 소련아! 도끼 왔어 도끼야 맛있어요? 만두는 안 줘? 만두는? 만두 왜 끝까지 안 줘? 어디가? 소련아 도끼 다 먹어봐 빨리 먹어야 돼 안 줘 다 먹으면 안 돼 버티 소주 양념은 다 먹어야 돼 소주 만두 딸기 먹고싶어요 소리나 만두 딸도 먹고싶어요 세빈 도끼 부르는거야? 세빈아 이거 도끼 부르는거지? 이렇게 이렇게 도끼 부르는거지요? 맛있어? 도끼야 아니 도토 말고 도끼 불렀어 야 자꾸 하나씩 혼자 가 세빈아 세빈아 도끼가 세빈이 딸기 먹는다 도끼가 왔어 도끼가 왔어 도토는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다니?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도끼가 먹던거 이거는 도끼 이따가 또 주자 알았지? 세빈아 도끼 어디갔어? 도토는 왜 이렇게 와서 오기래? 세빈아 도끼 어디갔어 도끼? 도끼 거기갔어? 도끼 거기갔어? 도끼로 갔어? 도끼 부르는거야? 세빈아 도끼 트만로 갔어? 생실까? 너무 커 그거 왜 버려? 엄마 먹어? 고마세요 고맙습니다 만두는? 만두는 딸기 안줘? 가끔 다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환자는 하나씩 너무 귀찮아 하나씩 마사지 ют 또끼 부르자 도끼 불러 도끼 딸기 그만 먹고 싶은가 봐 도끼 잘 먹으면 안 해 도끼는 지지 도끼는 적은 없네 도끼? 도끼가 하나 더 먹다 도끼는 적은 없네 도끼는 적은 안주해 도끼는 적은 없네 도끼가 탈출 도끼는 적은 없네 감사합니다.